꿀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. 꿀벌 소리 들리시죠? 그냥 막 심어요. 꿀벌 소리 들리시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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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까우니까 그냥 심어요. 작년에 여기다 들깨 심었는데 들깨도 잘 됐어요. 들깨 들깨 제가 식기로 했잖아요. 여기 그냥 무작위 풀밭입니다. 밭을 갈 능력이 없습니다. 밭을 갈 능력이 없어서 그냥 해고 싶어요. 그냥 해고 싶어요. 그냥 해고 싶어요. 안전 친환경입니다 씹는대로 다 나옵니다 씹는대로 다 나옵니다 씹는대로 다 나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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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여기가 매실 심었던 자리인데요. 그냥 풀밭인데요. 아까 오니까 작년에 여기다가 들깨를 심었는데 들깨를 잘 됐거든요. 그냥 심어요. 그냥 심어요. 싹이 두백 감자. 일세대 감자. 여기가 매실에서 만나요. 여기가 매실에서 만나요. 여기가 매실에서 만나요. 여기가 매실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